밥을 벌써 다 먹었습니다. 제가 몇 초 전에 올렸죠? 몇 초 전에 올렸는데 벌써 다 먹었어요? 또 줘야 돼, 또. 얘네 대체 뭐라길래 이렇게 먹는 거지? 얘네 이제 헬파라니시도 먹어요. 시원한지. 세워난지 몇주 되니깐 먹고가 됐네요 지금 누군지 먹는게 보이시나요? 쟤는 사열에 밀려서 못먹는데 밥은 엄청 먹어요 여기 셋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엘 1위가 이 깜순이고요 2위가 여기 첫째 광복이 3위가 넷째 코코 4위가 저기 있는 누룽지인 것 같아요 다 종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왜 밀치지? 밥 먹을 때는 내가 왔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움직이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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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네요 한번 더 칠해야지 우와 신기하다 얘네가 이제 이 박스까지 부실려고 해가지고 저쪽 베란다에 놔둬야겠어요 그럼 얘네 지금 주는 것까지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